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거요? 어... 어느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하아...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야, 뭐? 성주 부처가 된다고 아들한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꼬들어니? 내가 부처 때렸다고 꼬들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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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꼬 성주 부처가 된다고 오돌아녀! 이게 붙은 건데요! 꾸드라니! 내가 꾸짖을 했다고! 꾸드라니! 꾸드라니! 내가! 내가 꾸짖어니! 말도 안 됐다고! 내가 꾸짖을! 말도 안 돼! 꾸드라니! 꾸드라니! 꾸드라! 요즘 강 Dahin에 첫 날에 이 게으러 미소! 이 게으러 미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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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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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